T-MAP 운전 습관 올바른 운전 습관을 만들고 자동차 보험도 할인받을 수 있는 T-MAP 운전 습관을 소개합니다. T-MAP 운전 습관이란 고객님의 주행 패턴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추가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고객님의 주행 이력 반영을 위해서는 약관 동의가 필수입니다. 약관 동의 방법은 T-MAP을 실행 후 운전 습관을 선택합니다. 하단에 있는 파란색 박스의 동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T-MAP 운전 습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운전 습관 점수 확인 방법입니다. T-MAP 메인 화면에서 운전 습관을 선택해 주세요. 나의 운전 점수와 주행 이력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점수를 선택하시면 종합 점수와 월별 점수는 물론 과속, 급가속, 급감속 이력 등의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운전 습관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? 운전 습관 가입 후 최근 3,000km 주행이 대상인데요. T-MAP 길 안내 중 주행 형태와 주행 환경 값으로 계산됩니다. 운전 점수는 언제 반영되나요? 점수 산정은 강제 종료 없이 주행 완료한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. 길 안내 도중 경로 이탈, 중도 안내 종료하면 점수 산정이 반영될까요? GPS에 정상적으로 신호가 잡힌 상태라면 다른 경로로 이탈했거나 중도의 안내를 취소했더라도 주행한 구간까지는 운전 습관에 반영되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안전 지키고 돈 버는 T-MAP 운전 습관 우리 같이 시작해 보아요!